오케이! 다음 지민이하고 한 번 볼까요? 네 지민이 영화 찍기 궁금해 저도 저도 컨셉츄얼하게 뭐야 천사야? 시도를 좀 많이 했었어요 무슨 모습이에요? 좀 약간 그.. 세트과 이시였어?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? 이건 진짜 이것도 자켓 같다 그냥 되게 페르소나 같이 여러가지 감정을 좀 많이 표현해보고 싶어서 야 지민아 솔직히 이거 우리 중에 지민이 밖에 못해 나 진짜 너가 이런 컨셉 했었으면 좋겠어 아 진짜로? 진짜 잘 나왔다 머리도 되게 길었을 때라 되게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옷을 되게 많이 입는다 마네킹이 뭐하는 뜻이에요? 아 그냥 좀 뭔가 또 다른 나? 약간 이런 걸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는데 또 다른 나 치고 키가 너무 큰데요? 그래서 좀 당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게 마네킹이 제일 작은 거래요 아 그래? 네 아 약간 보스 같아? 그래도 이렇게 혼자 이렇게 딱 살짝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있다 어우 난 너무 내추럴했지만